다육이로 부탁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키핑장에서 되게 고민이 많은 그런 다육이 수형이 있는데 딱 요 모양이거든요. 바깥의 입장은 이렇게 긴데 새로 나는 애들이 짤동하게 해서 모양새가 너무 안 예쁜 이런 다육들을 보면 고민이 되게 많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좀 균일하게 예쁘게 키울 수 있을까 모양이 이렇게 다른데 얘네들을 다 잘라버릴까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얘를 보면서 제가 이제 베리들을 키울 때 베리들 종류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이게 이런거지? 라고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봤더니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 키우고 있고 이 다육이가 뭔가 문제가 있는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요 다육이를 재배를 해왔던 재배 농장의 관수 텀하고 거기에 맞춰져 성장을 했던 이 잎들이 제 키핑장에 와서는 그 환경에 맞지를 않으니까 요렇게 빨리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계절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봄 가을에 성장을 쭉쭉 했었던 요 다육이가 지금 키핑장에 와서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서 그래서 성장세가 둔화되서 요런 모양을 갖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요렇게 생긴 다육이 때문에 고민한 적 없으세요? 저는 자 여기도 있네요. 오 추비바니가 다 그러네. 여기도 추비바니가 이 추비바니는 지금 프리티 다육이의 추비바니고 얘는 지금 구름다육이의 추비바니인데 추비바니가 다 그러네. 원래 추비바니가 지금 이 계절에 약간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조금 타이트하게 그렇게 크면서 원래 요 입장의 성장세랑은 완전히 지금 달라서 그런가? 아이고 얘는 마른 잎이 키메라는 마른 잎이 너무 많아. 이거 좀 제거를 좀 해줄게요. 이 마른 잎을 그대로 두면은 여기에서 또 곰팡이들이 막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아직도 활착을 못했나봐.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이 곰팡이들이 습을 아니 곰팡이들이 뭐야 이 마른 잎들이 습을 먹고 거기에서도 이제 곰팡이들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아유 아유 뭐야 손에 한계가 있어갖고 계속 떨어져. 에잇 진짜 자자자자 한 손 갖고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손가락 갖고 하려고 하니까 안되네요. 얘는 뭔가 문제가 있다. 덜렁덜렁 해가지고 삽목판에다가 좀 찌질찌질 못생긴 애들은 삽목판에다 일단 넣어놓거든요. 하고 삽목판에 들어간 애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렇게 생긴 애가 저거 말고 제가 또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다육이가 요 다육이가 사실은 물방울벨이에요. 물방울벨이어서 근데 물방울은 둘째치고 원래 잎하고 새로 나는 잎의 모양새가 이렇게 달라가지고 제가 이게 뭐야 나는 베리 종류를 내가 못 키우나? 그 생각을 왜 하게 되냐면 제가 키우고 있는 베리가 대부분 다 요 모양이거든요. 원래 잎들이 이렇게 큰데 새로 나는 애들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그 예쁘지가 않고 밸런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못 키우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왜 물을 골고루 주지 않아서 그렇다. 일단 재배농장 사장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와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물을 골고루 안 줘서가 아니라 내가 재배농장만큼 얘네들을 물을 안 주기 때문에 얘네들의 성장 타이밍이 성장하는 그 속도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100으로 달리던 애들이 제 키빙장에 와서 50으로 달리려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다육을 샀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지나고 나니까 이런 문양새를 하고 있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다육을 잘못 키워서라기보다는 그 다육이가 특정 이 농장에서 막 성장세에 있을 때 정말 성장 속도가 재배농장, 판매농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속도로 얘네들을 키워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고 얘네들을 왜 이렇게 잘할까? 나는 얘네들 왜 못 키우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얘가 이제 재배농장에서처럼 내가 얘를 키워내려고 하면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관수도 맞춰줘야 되고 흙의 구성도 바꿔줘야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저처럼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길었던 애들을 내가 이렇게 짤뚱하게 키우는 게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단지네 다육사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다육이를 일단 큰 거로 갖고 오려고 한다. 어차피 매니아들 손에 가면 다육이가 달궈지기 때문에 작아진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은 애를 갖고 오면 달궜을 때 더 작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한 적 있으세요? 다육들이 내가 갖고 왔더니 작아져. 키우는데 작아져. 어때요? 그거는 지금 제가 이 겨울, 겨울이 주는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매니아님들은 재배농장하고 조금 달라서 이게 애들이 성장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달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 성장 속도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것 같아요. 조직이 조금 더 헐겁게 애들이 더 컸다면 지금은 더 이렇게 짱짱하게 작게 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요다육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요 플로리디티도 이렇게 성장세가 좋았던 애들이 이렇게 작게 이제 이렇게 크잖아요. 이게 원래 이쪽 재배농장의 방법하고 제가 가지고 와서 키우는 방법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요거를 봤을 때 이게 겨울이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성장, 그러니까 얘네들이 키우는 방법이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건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 얘는 이 TM은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키웠던 TM이거든요. TM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원래 컸던 애들은 그냥 내놔 그 속도로 크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막 쑥쑥 크다가 갑자기 온 애들은 이런 모양새를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다육이 한번 볼까요? 차이를 알아내려고 하면은 금방 갖고 온 다육이 너무너무 오래된 다육은 안 되고 대략 저 정도 성장을 하려면 한 8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요 먼노도 보면은 먼노도 보면 새로 나는 잎하고 기존에 있었던 잎의 그런 길이가 차이가 있어요. 지금 무거워가기 때문에 그 전에는 막 성장이 치중에 있었던 애들이 지금 제 키픽장에 와갖고 물을 막 그렇게 주는 게 아니니까 무거워가면서 저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생각을 지금 해봐요. 요 르누아르도 이 르누아르는 지금 단지네 다육에서 온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얘도 보면은 예전 잎하고 지금 새로 나는 요 쪽 잎하고 이게 속도가 달라요. 보면은 얘는 아유 얘도 그래도 오래됐네 9월달에 했네 얘도 9월달에 분갈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얘도 단지네 다육 사장님 댁에서 그 훈련이 돼 있었던 다육일 거예요. 요 녀석도. 그리고 한 번 또 이게 제가 나는 다육이를 왜 저렇게밖에 못 키우지 라고 했었던 현상 중에 하나예요. 저런 증상들이. 그래서 제가 되게 음 뭐가 문제지? 물을 조금 더 잘 줘야 되나? 그쵸? 물을 줘야 성장세가 예전처럼 그렇게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다육도 요 다육의 이름이 아이고 이름표가 없는데 요거는 꽃나래 다육이에 와서 왔었던 다육이에요. 요 다육이 아 여깄다 이름. 바실리사. 요 바실리사는 자 여기 끝에는 성장하느라고 이렇게 컸다가 지금 제가 키핑장에 와갖고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 단단하게 로제트가 지금 이렇게 지금 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다육이를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시면은 예전 농장의 키우기법과 지금 내가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방법이 관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육들이 저렇게 일시적으로 밉게 클 수 있어요. 요 다육도 상관없이 내고 어떻게 요거는 이제 프리티 다육에서 온 벤바데스 이게 아마 계절금일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바깥에 잎하고 새로 나는 잎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지금 요 정도 되면은 대략 한 3개월 정도의 시간 3개월에서 6개월 상장세가 빠른 애들은 그렇지만 느린 애들은 막 그게 8개월 정도 돼야지만 요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그거는 제가 오늘 저 다육이를 보면서 내가 항상 그 컴플렉스처럼 내가 못 키운다. 다육이를 잘 못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다육이들의 이런 현상들이었거든요. 원래 입장 크기랑 지금 새로 나는 애들 차이가 너무 큰 거.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저 애가 이제 내 환경에 내가 키우고 있는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크는 성장 속도가 저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도 여기도 지금 이 입장 안쪽하고 여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머 그렇네. 그런 애들이 많아요. 완전히 묵은 애들이 오면은 이제 그런 차이가 왜냐하면 묵은 애들은 성장이 딱 끝나고 굳혀지는 과정으로 가니까 묵은 애들은 조금 덜 할 텐데 성장세에 있었던 애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죠. 어머 이 스와베오렌스는 내가 유... 어머 이거 뭐지? 이 스와베오렌스? 내가 여기다가 합식을 한 게 있었어? 어머 기억이 안 나.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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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와 이 녀석은 이게 러블리베어. 러블리베어 같아요. 러블리베어. 진짜 발랄하게 발랄하게 이렇게 막 새끼 내고 하는 다육 중에 하나.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항상 제 자신한테 왜 이렇게 다육이를 못 키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얘네들을 이렇게 못 키우는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환경이 달라져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문득 저걸 보면서 제가 물도 저 산목파는 대체적으로 처음 보여드렸던 산목파는 대체적으로 물도 잘 주고 통풍도 키빙장이기 때문에 잘 되는데도 그런데도 저런 모양새를 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환경이 바뀌면 다육도 적응을 해야 되고 성장하는 속도가 예전, 과거를 버리고 지금에 맞춰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새로 나는 잎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잎의 그런 어떤 조직도가 단단한 정도가 또 다르겠죠. 그래서 단단하게 그렇게 크려고 하니까 이렇게 모양이 살짝 미워지면서 좀 다른 그런 모양새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마음이 더 편하고 그래? 그런 이유였다면 기다려줄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시간 제가 키핑장에서 저렇게 약간 크기 모양새가 미워지는 다육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많이 제가 좀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예쁘게 키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들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이제 제가 지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